아.. 아.. 말로.. 어떻게.. 누구세요? 카페 아이디랑 뭐해요? 이상한거 보고 오셨네 이상한 헛소문 듣고 오셨네 아.. 또 깨서.. 아.. 그래도 5랩이니까 캣님 따라가지 뭐.. 레이스면 아마 아.. 뒤에 왔다 뒤에 왔다 진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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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틀어지더라 오.. 이건 또 뭐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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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.. 어떻게 보는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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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님 저기 4단.. 넉증으로 보는거에요 도저채 마지막 버스 속도를 안봐서 아니 개님 차이는 기름이 더 많나 기름이 더 적나 너무 빨라 진짜 5랩 5랩 전부 다 리치로 다니시는거 같은데 아 진짜 못따라 진짜 못따라 어떻게 저리겠지 아우 막아요 아우 예 알겠습니다 오더대로 하겠습니다 와 아주 따라오는데요 아 이번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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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최종놈붙다 아 아 박을 뻔했다 아 망했다 어 추가를 하셨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추가를 하셨네 아 추가를 하셨네 아 오 야야야야 아 박을 뻔했다 어 저 때문이에요 아 대충 살렸는데 마 마무리하셨네 막탈 쓰셨어요 막탈 아 다 살았는데 막탈 아 이거 폰스로핑 맞을 뻔했네 아 이거 폰스로핑 맞을 뻔했네 아 최소품 늘려야되겠다 아 이거 왜이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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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로는 오프라 unseren 나셨구나 고소 바바바 온 주황 아..버스..버스.. 아..버스..버스.. 와..201..